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5번 해가지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나와요 일단 1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가 친권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법정대리인이고 아버지도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둘 다 친권자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할 때는 똥원한테 1번 해가지고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어머니의 의견과 아버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우리 민법은 아버지의 의견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남녀 평등에 반한다는 유로 삭제가 됐고요 이제는 만약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내용이 나와 있죠 가정법원에서 의견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는 어머니 아버지 친권자고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되고요 의건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가지고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5살 먹은 꼼하고 사람이고 을이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법률 행위를 하고 싶으면 갑이 직접 법률 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 친권자의 늘이 갑을 대리해서 병가 뭘 하게 되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대리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상관이 없는데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파트를 친권자의 늘이 갑으로부터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친권자의 대리권이 뭐가 되냐면 제한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되죠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뭐예요? 좋은 거고 을은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요? 싸게 사는 것이 뭐죠? 좋은 거니까 이때는 친권자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특별 대리인과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두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 대리는 누가 선임하겠죠?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인 아들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사거나 할 때는 직접 매매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 선임을 선청해서 그 사람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은 후견인이에요 친권자가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면 그때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냐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순서가 있는데 일단 지정후견인이 제일 우선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아버지가 뭐가 돼요? 친권자가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네가 네 조카 좀 잘 좀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누가 후견이 되는 거죠? 동생이 후견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정후견인이고 만약에 교통사고 등을 당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정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법정 후견인 해가지고 직계혈족 직계혈족이니까 뭐죠?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혈족 또는 삼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런 순서로써 뭐가 되는 거죠? 후견인이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친족도 없다면 그때는 누구도 후견이 되냐면 누가 아니면 법원에서 선이면 뭐가 돼요? 선임 후견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만 보면 기억이 나는 게 최진실 씨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최진실 씨하고 조성민 씨인가요? 그렇죠? 다 자살하셨죠 그렇죠? 진짜 흑역사인데 두 분이 이혼하면서 조성민 씨가 친권을 포기했죠 그리고 이제 누구만 친권자예요? 최진실 씨만 근데 최진실 씨가 뭐예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최진실 씨가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그 남동생이 있었죠 그 분도 자살했죠 그렇죠? 그 분한테 만약에 조카 좀 부탁한다 그랬으면 그 남동생이 뭐가 돼요? 지정 후견인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 누가 후견이 되는 거죠? 직계혈족이니까 할머니 그렇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집은 누가 외할머니가 후견이셨고 아마 그 아이들도 이제 다 컸겠죠 그렇죠? 다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한번 인터넷 보니까 거의 성인 다 됐던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후견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나오는데 갑은 그냥 후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겠죠 다 이 사람들은 뭘 말해요? 성년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굳이 성년 후견 개시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한정 후견 개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누가 법정 대리는 거죠? 바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고 주의하실 것은 갑은의 후반 보시면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뭐 한다고요? 선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청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견 개시 선고를 신청하면서 이 사람은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자가 뭐죠? 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자유롭게 누구를 정할 수 있죠? 후견인을 정할 수 있죠 기억나시나요? 저번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신교코 회장이 한정 후견인이 됐다 그랬죠 근데 여동생이 배우자와 아들딸을 뭐죠?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뭐죠? 청구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했어요? 법률 사무소를 뭐요? 후견인으로 뭐요? 정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후견인은 법원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을이 친권자겠죠? 그렇죠? 이렇게 친권자가 갑을 대리해서 A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가능하고요 이럴 때는 국가가 굳이 뭐 하지 않냐면 개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친권자와 미성년자는 뭐요? 부모 자식간이니까 굳이 국가가 개입할 문제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항상 이 후견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의 제사를 뭐 할 우려가 있어요? 빼돌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방지책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방지책은 좀 이따 볼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갑이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병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친권자라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누구 마음이에요? 을 마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갑에게 있어서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합쳐 볼게요 자 갑이 제한능력자인데 미성년자라 하지 않고 제한능력자 할게요 제한능력자인데 을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을은 갑의 재산을 뭐 할 우려가 있어요? 빼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무엇을 또 선임하냐면 후견감독인이라는 것을 별도로 선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피한정후견인이 돼서 배우자가 뭐예요? 후견인이면 시부모를 후견감독인으로 뭐 하냐면 선임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요 을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일정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을이 갑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 그리고 만약에 을이 갑의 재산을 병한테 팔아먹으려면 이때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지만 팔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냐면 제한을 두고 있어요 웃음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은 항상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본인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선임되면 누구도 선임하게 됩니까? 후견감독인이라는 것도 선임하고 만약에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처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어요 대적이죠? 그럼 이건 교제동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같은 매매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려면 이때 후견인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번입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요? 동의를 하려고 할 때는 후견감독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뭐예요? 받아야 한다 이해 되시죠? 이해 되시죠? 그러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번, 5번, 6번 쭉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4번만 기억해 두세요 4번 보시면 4. 부담산 4. 부동산 4. 중요한 재산 5. 권리의 특실병력을 5. 신용 5. 신용 6. 신용 5. 신용 6. 신용 6. 신용 6. 신용 6. 신용 받아야 된다는 제안이 있다는 거요 이 4번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정대리인의 권한해가지고 법정대리는 제한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이 있고요 또 제한능력자를 대리해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이 있고요 만약에 동의 없이 임의로 이루는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권한이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에요 근데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번 성년후견인인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의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재가 1번, 2번 가족법상 행위와 2번 재산법상 법률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수험절 기억할 것은 2번 재산법상 행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는 동의권이 없는 거죠? 저번째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자죠 따라서 이 사람은 동의를 얻어서 행위라든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라든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해봤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제한능력제 법정대리는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치소권도 있는데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는 무엇이 없다고요? 동의권이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행위를 했든 동의를 안 얻고 행위를 했든 그 행위는 무조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후견감독인이 나오자 후견감독인은 안 읽어볼 건데 왜 둔다고요? 후견인을 뭐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따라서 아까 봤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동의하거나 대리하려면 후견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정한 행위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라고요?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뭐가요?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와요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라는 신권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안 받았냐면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미성년자 거래안을 상대방이 뭘 보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대방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상대방은 어떤 상태냐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뭐 한 상태예요? 유유한 상태인데 갑과 병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근식 같은 놈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상대방에게 뭘 인정하냐면 촉구권을 인정을 합니다 뭘 촉구합니까? 취소할 거냐 아니면 취소 안 할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촉구를 하게 되고요 촉구를 했더니 병이 말을 씹어요 다시 말하면 취소할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결정 안 해주면 원칙적으로 뭐 한 것으로 보냐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조 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좌측 하단의 15조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뭐 한 것으로 봐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우측에 맨 위에도 이항도 볼까요? 이항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뭐 한 것으로 봐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인할 건지 아니면 추인이란 말이 뭔지는 아시죠?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요 취소할 거냐 아니면 추인할 거냐라고 결정해달라고 뭐 했어요? 촉구를 했는데 말을 씹었어요 확답을 뭐 하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뭐 한 것으로 봐요? 추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3항인데 만약에 이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자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가 을과 만나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라면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후인이라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려면 추인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망을 두고 있어요 사망을 보시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무슨 말입니까?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뭐 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도 예외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죠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 촉구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한 것으로 봐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왜요? 법정대리인이 뭐 하려면요? 추인하려면 동의하려면 이때는 후견감독인의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리해 볼게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취소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 있고요 그 촉구기간 내 확답을 하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한 것으로 취인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때 뭐 한 것으로 봐요?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취인하려면 동의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나머지 권을 교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하단에 3번 상대방의 철회권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일단 두 번째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철회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 계약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선의 상대방만이 알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못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선이죠 그렇죠? 모르고 갑과 매매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다면 번거롭게 촉구한다 그러지 않고 없던 거를 하자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와 같은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고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 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 거절은 뭐에 대해서 하게 되냐면 단독핵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계약이 뭔지 단독행이 가 뭔지를 정확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처음에 들으면 왠지 복잡한 것 같지만요 이게 우리가 민법을 끝까지 닿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대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대리에 관한 공부하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지나갑니다 그죠? 끝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4번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뭐라고요?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왜 미성년자고 매 계약을 했냐면 이 그지 같은 놈이 뭘 했냐면 을에게 속임수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아우 저 지금 22살이에요 뭐 나이를 속이든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팔라고 동의해줬어요 라고 구라를 치든지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 등의 치소권이 뭐가 되냐면 배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임을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는 이 속임수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합니다 속임수라는 이유로 치소권이 박탈을 내려면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증을 위조한다거나 또는 동의서를 위조한다 같은 변조한다 같은 뭐가 있어야지만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지만 속임수로서 치소권이 배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거죠 너 곧비라하냐 그랬더니 아이씨 저 22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말하는 건 그런데 진짜로 신분증 줘봐 그때 이 자식이 주민등록증을 뭐 했어요? 변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2살인 줄 알고 거래했다면 그때는 치소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동의 받았어요 라고 하길래 믿고 거래한 건 이거는 뭐예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정말로 동의서 줘봐있던 이놈이 동의서를 워드로 작성해가지고 화장대 서랍에서 아버지 도장 찍어가지고 가져왔다면 동의서를 뭐 했어요? 위조했다면 그때 비로소 뭐 배제가 되는 거예요? 치소권이 배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치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단순한 내가 능력자다 내가 동의를 받았다 이런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서로를 위조한다 변조한다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제3항 주소가 나와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소에 대해서 조심할 점은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지는 뭐가 아니에요? 주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소 적으라고 하면 어딜 적어요? 주민등록지를 접는데 잘못된 태도예요 그럼 주소가 뭐냐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주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민등록은 서울에 되어 있지만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저의 주소는 서울이 아니라 어디에 대전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뭐예요? 주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다 보니까 여러 곳일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에 한 3, 4일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3, 4일은 어디에 있어요?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저의 주소는 서울과 대전 두 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주소가 여러 곳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뭘 채택하고 있냐 하면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된다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수 개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주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번째 했던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의사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주소는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주소가 뭐냐 주민등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다 뭐예요? 주소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질주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주소에 관한 뭐라고요? 실질주의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곳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복수주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다 이게 뭐냐면 객관주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가 주소이지 뭐가 아닙니까?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니고요 또 주소는 뭐일 수 있어요? 여러 곳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도요? 의사 무능력자도 뭐는 가질 수 있어요? 주소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단에 보시면 거소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현재지가 나와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이 무슨 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대전에 하여서 뭐만 해요? 수업만 해요 수업만 하죠 그렇죠? 저는 대전이 어디냐면 그냥 현재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런 생활과 관련이 없이 뭐하고 있어요? 있는 곳 그런 곳이 뭐예요? 현재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으면 현재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주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있는 곳이 뭐가 돼요? 현재지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거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장소 좀 밀접도에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전 부근에서 수업을 한 이틀 해요 그래서 매번 왔더래갔더래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방에다가 원룸을 하나 잡았어요 그럼 저는 그냥 일주일에 뭐예요? 한 번씩 와서 뭐예요? 자는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지는 아니잖아요 또 주소도 아니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머물고 있는 곳은 뭐예요? 현재지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장소는 뭐예요? 주소 그 중간 개념이 뭐가 돼요? 거소가 되고요 민법 규정은 주소가 없으면 거소가 주소가 되고요 거소가 없으면 뭐예요? 현재지가 주소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 가주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제 주소가 서울인데 일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주소가 서울이라는 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만은 내 주소를 대전으로 하겠다고 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하면 그 주소가 뭐가 되냐면 가주소가 되는 거예요 법 좀 읽어볼까요? 어느 행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에 관하여는 이를 뭐로 봐요? 주소로 본당이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뭘 정할 수 있어요? 주소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주소가 뭐가 돼요? 가주소가 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 사항이 가지고 부재와 뭐가 나오냐면 실종이 나와요 여기 또는 중요합니다 부재와 실종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두 문제 이상을 내는 부분이죠 일단 부재자가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난 자가 부재자냐 이거는 부재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전에 있더라도 다시 말하면 서울의 제 주소지를 벗어나 있더라 하더라도 저는 뭐가 아니냐면 부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재자는 뭘 말하냐면 주소지를 벗어났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부재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니 전환이니 해서 충분히 자신의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TV 보다가 갑자기 가나 난민들을 돕겠다고 아프리카 가나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거긴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할게 이런 상태라면 주소지를 벗어난 정도를 떠나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뭐 할 수 없어요?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뭐가 돼요? 부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죠 부재자는 주소지를 벗어나가지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고요 부재자라는 말은 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두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로 떠나면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재산 좀 잘 관리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누가 관리인인 거예요? 부인이 관리인이고 이때는 국가도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아요 나설 필요가 없죠 왜요? 누가요? 와이프가 재산 관리인이 이 사람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재산 관리를 두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누가 개입하게 돼요? 국가가 정확히 말하면 법원이 이 사람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요 이게 뭐예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인 거예요 자, 그런 생각해 보자고요 부재자가 누구냐?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부재자고요 만약에 재산 관리인 자신이 선임하고 떠났다면 국가는 원칙주는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고요 재산 관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가 되는 거죠 이게 큰 틀이고요 교재 일단 보시고 우측에 중간에 2번에서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 1번 원칙적 불간섭 이해되시죠? 2번 부재자가 둔 재산 관리인의 권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위임한 내용에 따르겠죠 그렇죠? 떠나면서 여보 당신이 아파트 좀 팔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팔 수 있는 거고 여보 당신이 임대차 계획 좀 새로 체결해 그러면 뭐예요? 임대차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는 재산 관리인 선임행위로 결정된 문제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신 3번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뭐예요? 소멸한 경우 그러면 실제로 있던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다면 실제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재산 관리인이 없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누가 개입하여요? 법원이 개입하게 되고요 4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 관리를 뒀다 하더라도 부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그 재산 관리를 스스로가 뭐하지 못해요? 감독하지 못하겠죠 이때는 누가 나선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게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할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이 뒀다면 타이틀만 기억하는 겁니다 원칙적 법원은 뭐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든지 아니면 부재자의 생사가 뭐예요?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이 뭐하게 되어 개입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률 중요한 것이 이제 뭐죠? 3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뭐죠? 두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아파트에 새 들었어요 임차 아닌 거죠 그러죠 아파트를 새로 들었는데 이번 달 말이 임대차격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저는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가든지 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 알아봤더니 아파트 가나로 무슨 봉사활동 한다고 떠나버렸대요 그러면 누가 대신 일을 처리하나 알아봤더니 뭐 재산 관리인도 뭐 하지 않았어요? 선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재산 관리를 선임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의 누구도요? 검사도 법원에다가 재산 관리인 선임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 이의 관계인이나 저는 누굴 예를 들었어요? 이민차인 그렇죠? 또는 검사에 청구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지금 이 사람이 부재자인데 임대차 계약계획 끝나갑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니까 뭐죠? 재산 관리인 선임해달라고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고요 나아범 처분의 내용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재산 관리를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해가지고 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의 주인은 일종의 뭐가 돼요? 법정 대리인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측에 권한이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법원에다가 제가 임차인입니다 이해관계인입니다 재산 관리인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저희 동네 변호사를 모여 재산 관리인은 뭐 해 줬어요? 선임해 줬어요 그러면 그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우측에 나오는데 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민법 118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다시 한 번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 권한의 범위는 무엇에 의해서요? 118조에서 결정이 되는데 118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것이 뭐냐면 첫째 보전 행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재산 관리는 이용 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못하느냐 두 번째 불가능한 걸 알 수 있는데 보존 행위와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못하냐면 처분 행위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역으로만 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 할 수 없고 계량 행위도 뭐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처분 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를 하려면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요 만약에 법원의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이 보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원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처분 행위 가장 대표적인 거 부재자의 아파트를 팔아먹으려고 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무엇이 필요한 거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 행위라면 그 처분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다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임대차는 가능한 경우에요? 불가능한 경우에요? 가능한 경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 이용 행위고요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 성질이 변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뭐가 보존 행위고 뭐가 이용 개량 행위인지 얘가 나와 있는데 얘들 외우지 마시고요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뭐는 꼭 기억해 두시냐면 임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왠지 본인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보존 행위와 이용 행위, 개량 행위 다시 말하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뭐에 포함하죠? 이용 행위에 포함되고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 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이용, 개량 행위는 뭐 하지 못해요? 할 수 없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원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예요? 무효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물을 잘 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72페이지까지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취업적인 것은 뭐죠? 안 들어갈 거예요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재산관리 종료해가지고 나와있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중에 기본 예제 해가지고 작년도 시험문에 나와있지 한번 풀어볼게요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생사만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생사가 불분명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소지를 뭐 했어요? 벗어났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뭐예요? 부재자예요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X죠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처분행위도 아니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개량행위도 아니니까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4번부터 볼게요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했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선임결정의 취소가 필요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사이의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주의무 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죠 친권자와 무상임체계약의 뭐죠? 수치인 그렇죠? 두 가지를 지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기 때문에 5번도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 끝나고 사후에 받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3번 재산관리인이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넘기시면 실정선거제도가 나오는데 실정선거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